1등 달리기 오늘 못하겠다 이제 우리가 제일 약하다 고강이 사실은 마이너스 10퍼 아니냐 이거 말이 안되네 형님 ipg 원투데이도 아니고 진정하십시오 형님 아아 자기 왜 왜 전화를 안 받지? 그 도정님 왜 오셨어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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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세요 또 뭐가요? 도적질이나 하러 가세요 야 이 새끼야! 심지어 점검이라서 온 거야? 심지어 점검 때는 잠깐 생각은 났나 봐 음 점검이라서 아니 자기야 왜 그래 진짜 귀신이다 귀신 다 알고 있다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이제 점검 시간에 아 맞다 오리 이렇게 해서 잠깐 생각나서 온 거잖아 아니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진짜 그럼 그 캐스트 깰 때 그 캐스트 깨기 싫은데 들려야지 다음 캐스트로 넘어가니까 약간 그런 느낌 사이다님 별풍선 쉽게 감사합니다 오리보다 오리꿈을 더 많이 찾은 그 도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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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가 오리꿈인 줄 아는 거 아니야? 출석체크 안 왔다고? 아 아 존나 많이 잘 수 있겠다 아 나 진짜 아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뒤지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존나 많이 잘했다 아 아 존나 재밌다 몇 시에 올 거냐고요? 아침 9시에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9시에 와서 저게 민지 가 궁지 좀 싸라 아침 9시에 킨다고 아침 9시에 킨다고 10시에 오픈인데 왜 9시에 오냐 형님 형님 오랜만에 잠을 풀 잘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죠 씻고 사람처럼 그리고 혹시나 이 형님들 운영자님들 일을 너무 잘해서 조기 오픈할 수도 있단 말이야 대비해야지 왜 전화 안 받지? 오리꾼? 아니 아니 오리? 아니 자기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어 저기 충전 꼽아나서 몰랐어 아 진짜 왜? 아니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? 아니 보고 싶으니까 전화했지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으면 봐야지 왜 전화를 해? 아니 지금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다니까 아니야 우리는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어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우리 온라인 연애잖아 보고 싶어 자기야 아니야 우리 원래 온라인으로 연애하면 볼 수 없는 거야 왜 그래 뭐가 우리 온라인 연애 중인데 아니 나 진짜 나 섭섭해 진짜로 니가? 아니 니가 양심도 없게 섭섭하다고 지금? 아니 자기야 어 아니 나 진짜 나 진짜 알겠어 나 아니 나는 진짜로 자기야 이게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 뭘? 왜냐면 하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 혼자 하는 거면 그냥 천천히 슬슬 이렇게 했는데 10명의 나를 따르는 애들이 나만 따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알잖아 자기도 히트 해봐서 그래서 이게 내가 더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네 이게 그러니까 아니 아니 왜 너 너무 심해 어? 너무 심해 뭐가? 아니 잠도 안 자지 그럼 게임을 이제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게임을 시작을 딱 누르고 이제 이제 내가 방송할 때도 내가 이해한다라고 하니까 아예 이제 25시간 방송을 해버리면서 연락을 한 통도 안 하잖아 아니 뭐야? 아니 내가 방송하는 거 이해한다고 하니까 그냥 20 몇 시간 방송을 해버리면서 그냥 연락을 안 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야 내가 이해한다고 해버리니까 그냥 아예 그냥 방송을 계속 켜고 있더라 아니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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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자기야 왜? 아니 비방으로 저거 하지 말고 방송으로 하라고 해서 그래서 방송으로 했잖아 아니 그거는 너가 어? 방송을 켠 시간만큼 완전 가라졌는데 그거를 비방으로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걸 하는데 비방으로 하니까 사람들은 너 방송 보고 싶어 하니까 내가 방송 키고 하라는 거지 근데 방송 키고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어? 이해를 한다고 하니까 누가 20 몇 시간씩 30시간씩 방송하라 했냐고 어? 하.. 누님 아니 아니 자기야 자기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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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게임에서 뭐 누님 누님 가고 다니니? 아니 아니 시청자들이 그러는 거야 시청자들이 어? 아니 아니 자기야 그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내 뒤에 10명이 있어서 이 10명이 나가 없으면 안 돌아가서 어쩔 수가 없어 진짜로 만약에 자기가 이제 그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어 근데 자기 뒤에 10명이 있어 근데 이거 자기가 이거 어떻게 자기도 책임가 엄청 그건데 어떻게 맞잖아 그니까 내가 밥을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10인분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어? 저기 그 신발을 신으려고 해도 10명의 신발을 준비해야 되고 어? 그 다음에 내가 옷을 입으려고 해도 10명의 옷을 준비해야 되고 어? 내가 제일 어쩔 수가 없다 그니까 바빠 죽겠어 진짜로 아이고 그래 그럼 열심히 해 어? 열심히 하라고 어? 왜? 왜 그래 뭐가? 자기야 열심히 하라니까 왜 뭐 나 뭐 아니 이거 너무 그거잖아 여자 하잖아 여자 진짜 아니 여자 아니야 열심히 해 어 한 명의 사람보다 10명이 중요하지 응 한 명이랑 10명 한 명 VS 10명 하면 10명이잖아 10명 챙겨야지 자기야 어 알겠어 자기야 어 알겠어? 아니 아니 나 포기할게 뭘? 10명을 응 응 그니까 이제 또 시청자 이제 또 세워가지고 10명 포기할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또 나한테 와서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청자 등이 없고 또 협박하는 거야? 자기야 자기야 잘 봐 그러면 열심히 할게 응 열심히 해 나 정답을 알아 이거 말해봐도 돼? 뭔데? 내가 내가 더 열심히 하면서 자기를 더 생각하고 있다는 걸 더 어필을 좀 더 많이 할게 어필?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를 더 생각하고 있는 거를 표현을 많이 할게 표현을 응 어 알겠지 응 잦은 언급 잦은 언급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잦은 언급과 그 다음에 특급 칭찬 아니 아니 이게 뭔데 아니 그게 잦은 언급과 특급 칭찬이 아니 이게 잦은 언급과 특급 칭찬과 그렇게 할게 어? 아니 나는 그냥 이제 약간 그런거지 이제 응 카톡은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나도 이제 방송하고 있지만 한 번씩 이렇게 카톡 하잖아 응 근데 이제 너는 이십 몇 시간을 이제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카톡 한 통도 안 보내는 그런게 이제 나는 서운한 거야 그 게임을 계속 뭐 며칠 동안 해서 못 보는 거 나도 이해하지 RPG 해봤는데 당연히 이제 초반에 그럴만해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너는 너무 심하다는 거야 그런 연락조차도 안 하는 그런게 너무 심하다는 거야 그런 기본적인 거야 카톡하는데 10초가 걸려 20초가 걸려 아니 아니 자기 딸이 무슨게 아니야 아니 이 새끼들 때문에 아니 이 새끼는 채팅이 아 이거 말이 안 돼 이 새끼들 너무 공룡재야 어 아니 아니 이 새끼 아니 이 새끼 너무 공룡재야 이 새끼들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진짜 쟤네들 아 진짜 왜 또 시청자한테 또 탓 그거 해 너가 공룡재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나도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누님 누님 이러잖아 하 아 저건 아니지 알겠어 열심히 해 아니 근데 이번주에 보기로 했잖아 응 당연하지 당연히 봐야지 난 지금 보고 싶다니까 아 지금은 안되고 아니 왜 아니 내가 갈게 지금은 집에 이제 부모님이 계셔서 내일 가시거든 아 아 올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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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어허? 뭘 뭘 뭘 아 못들었어 뭐 못들었어 뭐라고? 아 못들었구나 아니 이거 내일 내일 볼 수 있다고 아 나 지금 보고 싶다니까 지금 집에 부모님이 있어 아 알겠어 아 아 지금 점검 시간이라서 이제 점검 시간이라서 나를 보고 싶다 이거네 아 진짜 자기야 아 너 진짜 아니 자기야 그러니까 점검 시간이라서 지금 말을 왜 이렇게 또 서운하게 해 어? 아니 아니 말을 왜 이렇게 서운하게 해 하 진짜 저 새끼다 진짜 아 근데 이번주에는 그걸 어떻게 봐 이번주에는 그러거든 어 너 내가 나보고 금요일날 쉰다고 금요일날 보자 했잖아 아 그럼 그 몇시간동안 게임 못들어가면 어떻게 돼? 어? 어? 뭘 아니 아니 쉬면서 해야지 난 자기가 우선인데 그거 뭐 2둔 된다고 3둔 된다고 무슨 뭐가 그게 그거야 자기야 쉬면서 한다고? 아니 아니 난 자기랑 있어요 아니 자기랑 이렇게 데이트하는데 그걸 왜 해 음 근데 하루동안 그걸 안 할 수가 있어? 너 지금 보면은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중독돼서? 중독이란 말은 좀 그렇고 아니 나는 뭐 상관없어 뭐 우리 길드가 3등이 되든 5등이 되든 10등이 되든 뭐 이런게 상관이 없어 근데 난 너가 우선이기 때문에 난 너를 보고 싶어 난 지금 당장 보고 싶다니까 알겠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오늘 그 부모님 계시니까 내가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오늘 못 보고 알겠어 그러면은 금요일날 어 알겠어 그러면 금요일날 몇 시에 볼까? 금요일날 몇 시에 볼까? 금요일날 당연히 내가 데리러 가야지 당연히 응 어 근데 몇 시에 볼까? 자기 일단 방송 끝나고 금요일날 방송할 거 아니야? 난 쉬면 뭐 쉬어도 되지 아니 방송하고 봐 왜 너도 게임하게? 아니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아 맞잖아 아 나 진짜 금요일은 점검이야? 아니라고 금요일 점검 사람들이 금요일 점검 이라는데? 금요일 점검 아니야 아 그래? 응 알겠어 아 자기야 나 너무 밤에 밤에 보자 밤에 어 알겠어 끊어 음 사랑해 응 자기는? 응 자기야 아 그러면은 이게 목요일날 밤샘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가 네 잠시만 침질방 데이트 같은 거 어때? 거기서 자는 거지? 키키키키 역대급 동선 슈무운 역대급 동선 슈무운 아 내일 토마토팜 오천으로 로나월드에서 토마토킹 가던데 사실인가요? 하하 하하 일단 기우제부터 지내자 하하 뭘 고민하냐 우리 초대권 써서 달마을에서 봐 노트북을 준비하는 건 어때? 달마을에서 끝나고 오는 차에서 2시간에서 3시간 숙면 후 바로 목요일 풀로 하면 한 30시간? 35시간? 하면 이제 금요일 아침쯤까지 방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금요일 아침까지 방송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자고 방송을 또 켜서 방송을 또 켜서 방송을 또 켜서 물을 자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잠시만 아 이게 잠시만 다시 아우씨 방송 어 여보세요? 어 어 이틀동안 58만개 받았어? 어 그럼 방송해야지 아니야 방송해야지 방송해 방송해 아니야 58만개면 방송해야지 안해 싫어 나 별풍선 필요 없어 무슨 소리야 방송해야지 58만개면 아 나 싫어 나 별풍선 안해 아니야 방송해 아니 안해 안해 아니 진짜 방송해 싫어 나 진짜 안해 왜 왜 자기야 지금 신났는데 내가? 어 아니 자기야 그 뭐야 나 이번에 자기가 나 내조를 너무 잘해줘서 나 자기 선물 하나 사주고 싶어 무슨 선물 자기가 원하는 거 아 그럼 방송해야겠네 돈 더 벌어야겠네 아 그런가 어 나 비싼 거 사야겠다 나 김치잖아 알지 아 알지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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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어 아니 그러면은 금요일날 뭐 같이 밥이 밥만 먹고 너는 방송하고 나는 집에 갈게 진짜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이제 방송해야 되는데 이제 안 본지는 오래됐으니까 이제 잠깐 만나서 밥이나 먹자는 거야 이 말이지 나 진짜 그게 뭐 너 천사야 안 돼 그러면 아니 근데 이제 또 이게 탈 때 해야지 아 나 진짜 계속 뭐 맨날 첫날 할 것도 아닌데 아 나 진짜 아니야 괜찮아 아 나 안 된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 그러면 아 진짜 아니 그러면 나 비싼 거 살게 어 아니 그러면 혹시 그 밥 밖에서 먹어? 아니지 안에서 먹어야지 그래야지 또 게임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안 돼 나 진짜 오랜만에 왜 밖에 아니 아니 나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자기랑 데이트 해야 된다니까 아니야 밥 먹으러서 해야지 아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돌긴 아 그리고 자기야 나 그 하루에 이게 한 끼 먹을까 말까 해가지고 자기가 맨날 살 빼라고 했잖아 나 살 많이 빠졌어 몇 킬로인데? 잠시만 89킬로 89킬로? 어 근데 그렇게 굶어서 빼는 거 좋지 않긴 한데 운동을 좀 근데 갔다 오면 또 그 길드가 밀리는 거잖아 어 운동을 좀 가야되는데 그 선생님 계속 찾던데 아 그니까 근데 잠은 그래도 좀 잘겠지 하루에 4시간은 자야돼 최소 알겠어 미안해 뭐가 미안해? 아니 자기는 맨날 걱정만 하고 아 한개도 안 미안하다는데 아니야 어? 아니야 아니야 왜? 뭐가? 아니 나는 하 자기 진짜 아니 난 맨날 자기 걱정만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랑 연락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방송만 이렇게 하니까 어 아 다행팀 이틀에 58만 개만 해야지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으면 그렇게 쏴주시겠어 하 진짜 그치 고마워 이해해줘서 아니 왜냐면 내가 그 방송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어 나 그리고 원래 이렇게 노방종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아예 응응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응 어 너무 많이도 봐주시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 어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자진 언급까지 끝 칭찬해줘야 돼 어 자진 언급할게 이제는 진짜로 그리고 배달의 민족 3회 이용권도 줄게 그건 뭔데 어 너가 원하는 거 시켜먹어 내가 아 알겠어 말하면 알겠어 응 고마워 그 정말 아니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자기야 어 이게 내 돈 쓰는 게 하나도 없어 나 지금 역대급인 게 나 진짜 지금 3일 동안 방송에 돈 하나도 안 쓰고 그 다음 아 썼다 커피 이거 말고는 커피 말고는 진짜 아예 없다니까 진짜 어 그러니까 어 잘했네 피파 피파 접었지? 그게 뭐야?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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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다 좋다 나 뭐 금요일날 갈게 아 아 진짜 아 그냥 나 그때 그날 그냥 휴방할게 그래 알겠어 가면 그날 데이트하자 어 알겠어 가면 그날 데이트하자 금요일날 봐 아 뭐라고요 형님? 아 자기 어떻게 해 왜 아니 그 금요일날 그 방송하시면은 10만개 주신다는데 미션 누가 어 닉네임 뭔데 잠 아 잠시만 그 이 형님이 처음 보는 형님이 치카야 치카야 그러면 알겠어 어 아 이거 네 치카야 치카야 10만개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일단 금요일날 봐 어 나 이거 진짜 아 이거 미션은 일단 미션이니까 미션은 깰게 무슨 미션? 어? 아 이거 방송 키는 거는 아 금요일? 어 어 어 어 알겠어 어 사랑해 어 자기야 어 사랑해 어 자기는 응 끊어 자기야 아니 하 아 아 이거 여러분들 깨달았어 내가 내가 한 아무도 모르는 부캐로 한 만개인가 2만개 정도 충전해가지고 오리한테 아 정말 진짜 그 남자친구분 정말 이렇게 어 이해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로 아 정말 너무 천사 같으세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쌓아야겠다 아 그러면 아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지 어 그러면 5,400개 두 번 버리는데 그게 맞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기 원하는데 저 지금 빨리 자러 가서 9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오리 방송 가서 여러분들 좀 잦은 팬 가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저 9시 올게요 여러분들 가자 좀 부탁 좀 아니 오리꾹 말고 오리 오리 오리꾹 말고요 여러분들 예 오리 예